뒤에 귀신? 귀신이 있어요. 저는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. 보이시나봐요. 좋겠다. 귀신도 보이고. 애기에요? 어른이에요? 남자, 여자에요? 이거 말하는거야? 저 귀신 아니에요. 이거에요. 아이고, 무서워요. 소름 돋았잖아. 남자애기야? 애기 좋아요. 여자애기라고 또? 어린이집이냐? 어린이집이에요? 어린이집이야? 얘들아 인사해.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. 너는 몇 살인데? 몇 살이야? 너 다섯 살. 일곱 살? 뭐.. 뭐야 둘이 그.. 남매야? 아.. 그냥 지나가다 만난거라고? 근데 오빠 이거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좀.. 말이라도 하고 오던가. 너 지금 벽 뚫고 왔잖아. 다 알어. 느낌 났어. 쎄하더라고. 나가 춥다 그랬잖아. 노크는 얘야. 너 아무리 벽 뚫고 들어올 수 있어도. 지금 그리고 이거 지금 8만명이 보는데. 너희 아직 어린거 알아. 아는데. 배워갈 부분이라 생각한다. 오빠 형은. 얘들아. 마지막 인사하면 가. 너부터 해. 오빠니까. 가. 문으로 나가. 열어줘야 돼. 가.